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손캠으로 찾아왔는데요 대량 6개월 만에 손캠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번 저의 손을 보여드릴게요 3, 2, 1 짜잔 6개월 만에 공개하는 저의 손인데 뭐 달라진 건 없겠죠? 이거는 유리고 캠이 비치네요 저의 얼굴은 안 비칩니다 찾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손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글로리어스 쪽에서 마우스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글로리어스 5 프로 모델인데요 짠 파란 색깔로 생겼죠? 아니 이 마우스 왜 이렇게 예쁘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박스는 똑같고 색깔이 틀리네 짜잔 와 이것도 예쁘다 이번에는 글로리어스 D2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화이트로 생겼네 다음 거는 검정 색깔 모델입니다 오 이렇게 다 생겼어요 제가 기존에 쓰던 거는 글로리어스 D2 프로 모델입니다 바로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새 마우스 쓰니까 기분이 좋은데 댓글에 보니까 오토 의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손캠 할 겸 마우스까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로 돈 받은 건 없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오래간만에 손캠 하니까 깔끔한데 플레이가?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 여러분들도 제 플레이 본 다음에 열심히 배드워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닉스 한번 켜줄게요 저의 키트는 닉스를 들고 왔습니다 닉스는 R을 쓰면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게임하면서 멘트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안녕 오 잠만 오케이 주변에 보시면 항아리가 뜨는데요 그 항아리를 깨시면 자원을 줍니다 자원을 생각보다 많이 줘 어 이 친구 뭐하냐 나이스 R 써주고 데미지가 증가할 겁니다 나이스 가죽갑바 나이스 컨트롤 오와 위에가 유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한데 괜찮아 익숙해졌어 어 클러치 가죽갑바 아이고 철 고맙다 샷 나이스 귀한 타지마 오케이 사람들이 중앙에 안 와 왜 안 오지 내가 무섭나 제가 다 방문할게요 하이 방문해서 다 잡아줘야지 저는 오토 안 씁니다 이렇게 오토까지 검증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는 걸 저는 버터클라이기라고 어 뭐라고 설명하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돼 이러면 되게 빨리 클릭이 돼요 저 친구 다이애먹었거든 나이스 안녕 R 켜주고 내가 도와줄게 나이스 한 명 잡고 천천히 하자 가죽갑바도 잡아줘야 되는데 자원이 달달하거든 R 한 번 더 가죽갑바 이리 와 나이스 야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자에 다이아 있었거든요 다이아 9개 감사합니다 야 우리 다이아 먹지마 오케이 오 뭐야 아니 지까지 쫓아오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손에 있는 거 핫도그 뭐야 저거 빨리 먹어 핫도그나 나이스 아 제가 영상을 편집으로 하는데 나이스란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조절해야겠다 요즘에 레벨 확률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레벨 뜨면 확률이 진짜 좋은 거야 나 너무 슬퍼요 하이 넌 오렌지지네 어쩔 수 없다 죽어라 그냥 바이 오 저기에 보라색 러키 블럭 저기에서도 레벨이 나오거든요 다 내 거야 너네 먹지마 오 젤리 아니 뭐야 아니 내 거 먹지 말라고요 먹지마 제발 어 안 떠 이게 뜨겠냐고 한 대 두 대 샷 샷 나이스라고 하려고 했는데 참았다 아니 나이스라고 얼마나 말하는 거야 아 뭔가 중독이 됐어 베드워즈 녹화가 힘든 게 게임을 집중하면서 멘트를 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 아무렇지 않게 머릿속에 나오는 것 같아 오 레벨이다 고맙다 하이 나 레벨인데 어떻게 할 거냐 나 레벨인데요 3대1 이겼죠 제가 cps가 7에서 8이거든요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 오케이 풍선 살았죠 응 바이 바이 뭐야 너는 너무 스폰키라면 나쁜 사람 하이 오 무서워 잠만 야 야 오케이 하이 어차피 안 죽어 친구야 내가 죽겠냐 나이스 잘가 잘가 굿바이 다음 턴에는 보지 말자 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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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 한번 켜주고 한 명 도망치는데 나이스 나 도와줄게 우리 팀 나이스 타이탄 좋았어 마지막 마무리 깔끔했는데 역시 우리 팀 잘해 마지막 한 명 남았거든요 노랑이다 애매가빠 입었는데 하이 믹스 켜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깔끔했죠 다음 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저번 판 어떻게 보셨나요 완벽하게 게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핑크색이 초반부터 와갖고 좀 혼내주자고 하이 난 칼리아 지롱 펀치다 칼리아는 적군을 세 방을 때리시면 원 펀치가 나갑니다 응 위스퍼 바이바이 아 잠깐만 쟤네가 초반부터 오는 거야 너무하다 진짜 참교육 해줘야겠죠 핑크색깔 나갈 때까지 스폰키를 해줄게요 너네 안되겠다 그냥 안녕하세요 탑적 오케이 나이스 올라가 4명 다 있거든 1대4 가능 뭐야 쟤 왜 이렇게 리치가 좀 이상한데 뭐야 잠만 야 이거 오토 아니죠 여러분들 인증했죠 아 얘네가 초반부터 우리 팀만 오더라고 먹지마 압수 압수 다이아도 압수 아니 쟤 해가 아니야 쟤 핑크색깔 뭐냐 쟤 아 핑 때문인가 아 왜 이렇게 리치가 길지 안녕 이 친구 모바일 같은데 디보면서 블럭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모바일이야 제가 모바일로 좀 해봐갖고 알거든요 게임을 나가 그래야지 내가 다른 팀도 잡지 철이 2천개가 있는데 한턴 빼자 자원 되게 많이 먹고 왔고 핑크색깔 핑크색깔 한동안 묶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다른 팀도 가볼게요 다른 팀도 가볼게요 다 성장하면 안되거든 다가 비벗잖아 다 잡아줘야돼 한번씩 다 죽어 한번씩 리셋 시켜줄게요 리셋 타임 우와 이 친구 아이고 핑크색깔 두명 나갔네요 그러게 초반에 우리팀 뭐래 하이 나이스 우와 얘 펀치 활로 마무리 야 플레이 깔끔한데 송캠하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 고맙다 14개 오 딱 올렸네 마지막거 샷 아까비 너 혼자 죽지마 친구야 얌 낙타먹기 한 대 두 대 바이 글로리어스 마우스 자체가 개인적으로 볼 때 좋아갖고 많이 씁니다 제 돈 모아서 처음 산게 글로리어스 마우스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드래그 영상으로 많이 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 죽어 펀치 님이라고 하는데 네 사진이요 내가 영상으로 남길 테니깐 이거 캡쳐해서 써요 우리 친구 오케이 여기까지 바이바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6개월만에 송캠을 해봤는데요 나쁘지 않게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오토 해명은 다 한 것 같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은 재미로 한 거니깐 너무 나쁘게 생각을 안해줬으면 합니다 반응이 좋다면 나는 송캠 영상을 찍어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